네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? 네 한국전력입니다. 한국전력? 매숫가량 비중 어떻게 되세요? 네 24850원에 30%입니다. 이 종목 최근에 이번주에 사셨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이번주에 알겠습니다. 이제 거의 고점 부근이라서 조금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게 가장 궁금하세요? 지금 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적이 아주 좋다고. 맞아요. 네 그렇고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내가 높은 가격에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지금 과연 그렇게 실현이 되나가 어쩌나가 궁금하고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국전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서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. 전망과 함께 가격전력 체크하고요. 이 종목이 또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이 목표가 도달하셨던 히든카드 종목인 만큼 전문가님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연결해 드릴게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.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. 좀 늦게 사셨네요. 최근에 사셨죠? 가게 산 게 아니라 그죠? 그러면 이게 실적이 이제 조화진 올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계속 적자 나다가 수년 동안 올해 한 9조에서 7조가 이렇게 나올 걸로 보여요. 예예. 과거에 이제 이 한국전력이 2012년부터 쭉 이제 13년도부터 시작해서 좋을 때 이제 그때 유가가 많이 빠졌을 때 한 12조 막 영업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그때 주가가 한 4, 5만 원대에 갔었어요.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한 그 정도는 안 나올 걸 보여서 기본적으로 한 3만 원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목표가를 3만 천 원으로 일단 목표가를 높여놨거든요. 원래는 이제 목표가 2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내외인데 주식을 이제 실적을 미리 좋아진다면 대형주들은 그냥 많이 쌀 때 그때 사놓고 한 1년 기다리는 데 생각하면 수익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좀 지금은 높은 가게 샀기 때문에 좀 잠깐 평가선이 나올 수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세가 나오는 상태입니다. 월봉도 이제 거래가 실리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 2만 천 원 이상을 한 두 달 정도 이상에 유지를 한다면 올해는 팔아먹지 말고 갖고 있으면 1만 6천 원이니까 3만 원대는 기본이고요. 더 이상 가서 한 3만 8천 원 이렇게 3만 원대로 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. 이제 어팡 유가라든 이런 거 같이 봐야 되는데 한국전력이 드디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. 제가 이제 한국전력을 저는 추천할 때는 과거에 이제 2만 여기서 해서 따볼 4만 원대 간다고 그랬고요. 그 다음에 잠깐 2020년 한 달 잠깐만 20포를 먹고 나고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을 추천했는데 적자가 나는 회사들은 안 되지만 흑자가 계속 나고 내년에도 흑자가 더 확대된다면 지금부터는 팔 필요가 없다. 오히려 내려가면 더 사야 된다. 그래서 저는 2만 4천 원대 샀으니까 오히려 2만 천 원대 유지가 되면 나중에 보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.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는 가만히 갖고 있어서 3만 천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.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시청자님 잘 매수하셨다고 하네요. 추세도 살아있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2만 천 원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쭉 가져가시면서 3만 천 원까지 일단 수익을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한국전력 진단 도와드렸습니다.